총 악기를 연주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손가락의 모양이 누르고 놓고 교차되고 쥐고 뜯고 총 5개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차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시도 시도 이 부분이고요. 도에서 레 같이 손가락이 한 번에 여러 개가 쥐어지는 거, 쏠에서 레 같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두 개 이상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악보 빠르게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악보 빠르게 읽기가 되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겠죠? 손가락 운지를 빠르게 연습하기에 대해서 연습해볼 텐데요. 1권 연습 19번, 연습 20번 패턴을 가지고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지를 빠르게 연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호흡이 꼭 필요한데요. 정확한 자세라고 하면 손목과 손가락 운지 정확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편한 호흡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몸 자체가 편안한 상태로가 되어야지만이 운지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 영상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운지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지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모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신데요. 자,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실 때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추가가 됩니다. 어떤 동작이냐면요. 첫 번째, 손가락을 누르는 동작. 두 번째는 손가락을 떼는 동작. 세 번째는 손가락을 교차시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쥐어주시는 거. 다섯 번째는 손가락을 떼어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조금 편하신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음표를 보시면 한 칸씩 내려올 때는 손가락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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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는 형태가 발생이 되죠. 나란히 상행할 때는 손가락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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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는 행위가 추가가 되죠. 그리고 시, 도나 다른 임시표들이 들어가 있는 표와 같이 교차가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크로스 핑거링에서 손가락이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도에서 레, 혹은 시에서 레. 이런 식으로 간격이 크거나 옥타브가 넘나들 때는 손가락을 쥐어 주는 행위를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좀 줘서 쥐어 주려면 어디 힘이 들어가야 되죠? 잼잼이니까 여기 새끼손가락을 기준으로 이렇게 쥐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부터 해서 이렇게 쥐는 형태가 아니라 잼잼에서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쥐는 형태예요. 잼, 그리고 놓는 형태죠. 어떤 부분에 나오냐면요. 레에서 도, 혹은 미에서도, 파에서도, 솔에서도. 자, 제가 이 다섯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악기를 들고 손가락 모양을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1권에 나와 있는 연습 19번 패턴으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부터 할게요. 세 번째 줄, 첫 번째 마디는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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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이렇게 되는데요. 솔에서 라로 넘어갈 때 어떤 형태로 되죠? 솔라, 그래서 솔은 라에서 넘어갈 때 손가락을 놓는 거예요. 다시 손가락을 놔요. 그리고 라에서 솔을 다시 넘어갈 때는 눌러요. 놓고, 누르고, 놓고, 누르고, 놓고, 누르고, 놓고, 누르고. 누르는 모양이 아니라 놓고, 누르고, 놓고, 누르고. 탁, 탁, 탁 치시거나, 자, 뜯고, 뜯고, 치고, 뜯고, 치고 하시면 안 돼요. 악기는 치는 모션은 많이 안 나와요. 다시. 누르고, 놓고, 누르고, 놓고, 누르고, 놓고, 누르고, 놓고.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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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그렇죠. 그 다음 마디는 라, 시, 라, 시, 라, 시, 라, 시, 라. 이런 식으로 자꾸 놓는 형태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연습 19번. 놓는 형태에 대해서 연습을 하셨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연습 20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솔라, 솔라하고 라, 시, 라, 시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해 볼게요.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마디에 보시면 라, 솔, 라, 솔, 라, 솔, 라, 솔, 라. 이렇게, 라, 솔. 누르는 형태가 추가가 되죠. 자, 아까는 놓는 형태를 많이 연습을 했다. 그러면 라, 솔은 누르는 형태죠. 누르는 형태를 많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놓고, 놓고, 누르고, 놓고, 누르고, 놓고, 누르고, 놓고, 누르고, 놓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일단은 많이 연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연습 19번은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놓는 형태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 20번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누르는 형태를 연습을 많이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19번, 20번 둘 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도, 시도. 연습 20번의 네 번째 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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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여기 부분은 제가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손가락을 교차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걸어가듯이, 워킹하듯이 왼발 닫고, 오른발 닫는 동시에 떼고 닫고, 떼고, 닫고, 떼고 걸어가듯이 연습을 걸어가듯이 많이 해 주시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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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대한 패턴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도에서 레, 옥타브로 넘어갈 때 부분이죠. 도에서 옥타브레로 넘어갈 때는 어떤 생각을 해 주시면서 손가락을 해 주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손을 쥐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해 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잼잼 이 모양이거든요. 잼잼은 어떡하죠? 새끼손가락,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 네번째 손가락, 여기 네번째하고 새끼손가락에 힘을 줘서 자, 한 번에 쥐는 형태예요. 한 번에 쥐는 거죠. 그러니까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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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한 번에 쥐는 형태로 연습을 해 주시면 좋으세요. 다음에 20번의 네번째 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레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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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까지 제가 계속은 놓는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계속 운지를 놓는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레에서 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으로 봐 주시면 더 좋으시냐면요. 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손가락을 뜯는다, 뗀다, 뗀다, 뜯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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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는다 자, 다시요. 뜯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레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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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레 도래 도 반복할 때 뜯고, 재고, 뜯고, 재고, 뜯고, 지고, 뜯고, 지고, 뜯고, 지고 그러니까 손을 뜯는 모양, 그리고 지어주는 모양을 두 개를 반복을 하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 총 악기를 연주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손가락의 모양이 누르고, 놓고, 교차되고, 쥐고, 뜯고 총 다섯 개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차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시도시도 이 부분이고요. 도에서 레 같이 손가락이 한 번에 여러 개가 지어지는 거 솔에서 레 같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두 개 이상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3도 패턴이나 4도, 5도, 6도처럼 한 번에 운지가 많이 쥐어지는 동작은 쥐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지를 표현해 주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3도 이상 차이가 나는 음정들은 약간 뜯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에 놓아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섹소포는 천천히 연습해서 음정과 호흡, 그리고 손가락의 모양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빠르게 연습을 해 주시면 더 실수 없이 더 빠르게 연습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손가락의 5가지 모양 5가지 모양 기억하시고요. 연주곡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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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